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지수는 상승 탄력 둔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목요일은 만개 됐고 또 금요일은 미증시 영향으로써 급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크게 내리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터닝포인트에 와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그것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때가 이제 계속 가면서 이격이 좀 이제 아 이거 한번 이제 누를 때가 됐다 쌍구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을 크게 내리면서 장중에는 캔들이 60일선을 하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을 3움도 다음에 멋지게 터닝포인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60일선까지 내려오면서 이격 조정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래도 세죠 역시 20일선에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흐름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역시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조금 시간에도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가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되죠 두 번째 금리가 과거에 보면 금리하고 유가하고 상승할 때 코스피 수가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도 안정권이죠 금리도 시청자로 한번 미국의 10년 만기 국구체 수익률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은봉 4개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8월까지 또 음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어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당연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반면에 즉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크게 내렸다가 21선을 터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터닝 포인트에 와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성장주에서 메인 세트는 역시 패러담슈프트를 가져오는 바로 2차 전지 연료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제4차 산업 다 이렇게 그걸 주도하는 신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게 종목들 흐름에서 전체 시장 패를 읽을 수가 있는데 LNF입니다 이게 양극재 에코프레비엠하고 같은 맥락인데 에코프레비엠보다 시가총액이 너무나 언더폭품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횡보하다가 탁탁 치고 오르죠 그 다음에 또 첨보 전해제라서 대장이죠 이게 바로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코스무신 수료 같은 경우 황미께서 포착한 시점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에서 대장이죠 이런 종목들 다 특징이 뭐냐 이게 바로 성장주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제 코스피어 못 가는 것이 경기 민감주가 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반사히 이길 얻는 그런 종목들이 괜찮았다 예 바로 R-서포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오텍 같은 이런 종목도 괜찮았다 이렇게 지난 흐름을 유학할 수 있겠네요 시장을 읽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역시 일맥상통하게 이 포인트를 두고 진행된다고 봐도 될까요? 예 역시 뭐 저희 스트레스는 변함이 없고요 일단 지수는 제가 그때가 썸머리를 제가 5월달 끝나서 6월달 양복 나온다 7월달도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거 좀 조심스럽게 8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염두를 둬야 되는데 지수 탄력은 그렇게 세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상승 기후각대가 계속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어요 다만 그와 별개로 종목별 장세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 지수는 우상향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 순환 장세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망 섹터는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그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어떤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펀드멘탈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자 그게 뭐냐 바로 황맥기다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주에서는 지난번 2차전지가 시세를 뽑았잖아요 그럼 다음 갈 섹터가 뭘 것이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구를 할 때 그걸 반면 결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제약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제 월초라든가 6월 말부터 올랐던 게 제약업종이 많이 올랐거든요 2차전지 다음에 제약업종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동안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이 제약업종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항상 저는 이런 눌림을 좋아하거든요 은봉이 다섯 개나 들이오고 21선에서 터뉴포니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SML 관련, 원정 관련주 이런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자리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전망을 해봤고요 어떤 2차전지 이후에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시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만큼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배가 불러지는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면 당연히 이제 나중식 어드바이저가 생각날 정도로 수익률이 이제 90%까지 올라갔고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또 한마디 하시겠죠 제가 잠깐 의심을 했었는데 어느덧 수익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M게임도 역시 50%대 다만 진 시스템도 역시 최고가 기준으로 60% 가까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앞에 위에 세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 추세니까 AS를 해봐야겠고 진 시스템은 장중 최고가하고 지금 최근의 흐름하고 약간 좀 괴리가 벌어져서요 그 부분도 한번 AS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종목 수익률이 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게 아니라 매우 매우 좋은데 하여튼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에 출연한 지가 딱 1년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 첫 번째 들고 나온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주 시대다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됐던 IT 버블에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20만 원은 빅사이클이고 그 두 번째 그걸 잡는 것은 바로 확백기다 저점을 잡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다 4차 산업혁명주죠 거의가 그래서 경기 민감증을 몇 개 있긴 있었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주가 메인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게 처음에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로 살까 그래서 처음에 상장턴 그 다음날 공략을 해서부터 이렇게 수익을 지금 142% 저와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4월 22일 날이거든요 눌림했습니다 그래서 저 횡보하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이런 섹터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제가 에이스 아까 영농위컨대 말씀하셨던 에이스 차원보다는 제가 하여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으면 땀을 날 거예요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저는 자릿수가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내 자리입니다 자릿수가 바뀌면 1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10만 원대까지 간다고 좋은 정보가 얘기했다고 또 여기서 매소시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는 정보가 10만 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이건 말을 느끼겠습니다 어찌됐던 이때 이제 황백기가 두 분이 벌써 포착을 했고 계속 쉼없이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18만 원 무조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농위컨대한테 무조건 하는 표현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0만 원 넘어섰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2만 원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아까 2차전지가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늘리면서 이제 뭐 밴드 기준선이라든가 20선 정도 여기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추세가 이탈들까지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엔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2시 반 황백기 코너로 해서 102% 상승했고 또 최근에 지금 황백기 포착해서 지금 이제 한 50% 가까이 여기서 50% 상승했거든요 뭐 토탈은 102% 상승했지만 다른 프로에서 어쨌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엔게임이 열혈광호가 중국에서 빅히 틀어하고 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메타버스의 숨은 진주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지금 수행하실 분들 축하드리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매끄러게 한번 보실래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월봉인데요 이번 달 한번 슈팅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인 시스템 황백기가 포착한 거죠 두 번에 거쳐서 포착해서 그때 이제 7월 1일 날이니까 약 뭐 거래일로 한 10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황백기가 포착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하여튼 수행하실 분들 축하드리고 아까 영동위크님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지금 코로나19 델타 비니 바이러스가 지금 1,500,600명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한번 오늘 또 관심을 두는 전략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한 2만 천 원 정도 2만 원대에서는 일부 또 수익실이라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의견들과 전략들 정리를 쫙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유자 입장에서 좀 관심 가지고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요 AS 마치고 그러면 황백기가 포착한 탑3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골프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대세인 건 알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도 골프 들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골프 산업에서 캐시카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한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골프존 뉴딩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스크린 골프는 골프존하고 골프존 유통의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탄탄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15% 정도 아직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 저변 확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까요? 이 종목은 계단식 상승 파동인데 지난번 횡보하다가 이 상승을 장악하면서 3선 전환까지 시키는 장대 양선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음선 설계를 두면서 21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 황미끼가 포착한 것이 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전략 1에서 포착되는 것들인데 2평선이 터링 포인트 나올 때 어제는 지수도 눌렀고 또 코스아이 좋다 보니까 기술주라든가 2차전주 좋다 보니까 상당히 눌렀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번 주 음선 나오면 다음 주 또 한번 양상 왜냐하면 5주선이 우상향이거든요 또 월봉 한번 보실까요? 월봉도 여전히 이번 달 양상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높게 출발하면 또 한번 음세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계좌 수익을 극대적으로 위해서는 높게 사면 자칫없는 음봉을 맞을 수 있고 내가 낮게 사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최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왔다가 함부로 무조건 덤비지 마시고 시축가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 9천원 정도? 9천원 정도는 20여설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억이 메우면 그래서 시축가에서 한 9천원 정도 보시고 손절은 지난번 1만 7백원 했는데 1만 5백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1차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은 8천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만 5백원과 손절가 8천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바이오라든가 그런 거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황명에게는 내린 종목, 터닝포인트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바로 티움 바이오입니다 티움 바이오는 혈육병하고 섬유증, 그다음에 또 희귀 폐질환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KT에지와 지난번 830원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신약은 뭐냐면 대원제약하고 자궁 내막증 치료제를 인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캐시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섬유증하고 자궁 내막증 그 투트랙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상승을 크게 가져오고 눌림에서 이 종목 역시 20여 선을 지금 딱 지키면서 음봉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내렸죠? 그다음에 이게 노란색 부분이 스타케스틱 오실레이터인데 노란색 부분이 과메조 구간이고 상승 다이버전스 돌리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아도 지난주에 음선에서 거래가 약간 증가가가 약간 거슬리기는 합니다만 5주 선을 지키고 있고 이번 주 양선을 만들면 또 하나의 양선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바이오는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관심에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이것도 역시 2만 천 원 정도 밴드 하드리면 더 좋겠네요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만 4천 5백 원 바로 지난 고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은 1만 9천 원 하얘션은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티움 바이오에 대해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smr 같은 거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시장 제가 보는 그 흐름하고 그와 이제 거기에서 맥점을 맥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서 패러다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2차전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smr이 될 것입니다 smr은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가 될 것이고 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소형 원자료가 되겠는데요 친환경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수소인데 수소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소형 원자료에서 물론 두산 중업이 대장이라 합니다만 스무컵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 바로 하나 있는데 우진입니다 자 우진은 원전 해체 기술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소형 원자료 smr이에요 이것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엊그제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환울 1호기 가동하죠 그래서 2호기 여기에 주요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온 빅사이클이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은 참 우리나라가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시 한번 빅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진을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드리면 이때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에서 자꾸 자꾸 정거점 돌파다 눌림 눌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크게 안 내려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주의 단계 또는 개매할기 패턴 그런 경우를 쫌쫌니 뛰게 하는데 캔더를 보면 양음, 양음 나오면서 윗선, 윗구리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전제증만 깨트리지 않으면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음선 나와도 거래가 감소하면 다음 주 양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점은 또 매끄러워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10년 만에 온 빅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때 2010년이에요 2만원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두산 종목도 비슷합니다만 먼저 2,500까지 내렸다가 10년 만에 사이클이 맞죠 그래서 단기, 중기 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 전략은 시축가에서 8,600원 정도 매수는 무료 없겠고요 목표가는 1만원, 손절가는 7천원 제시해드릴게요 우진까지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어요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수는 많이 상승을 하던데도 개요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자이언트스 때 보셨죠 또 7월 달은 뜨겁게 달굴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황맥기를 통해서 계좌 수익이 극대한 비법 제가 오늘 8시 40분부터 이 스튜디오에 가자마자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한누만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